인사를 드리니 이놈이 재수가 인사를 하거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유흥되었구나 그런 제도 안이 오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세대놈이 배우칭을 세대놈이 안성룡이 통영 침반 전우 소주 부리려 진미설미수벌이 저 죽으루루루룩 버려놈고 못그렸나 우주 오빠 내 모양아 당황이 얼기설루기 속은 두 번 더 정열되어 주루루 엮어 삼퀸덕과 병관이 저 세대놈고 주당산이 우찌물 저 양해가 저녁 오빠 양편에 담아 버려놈고 정당수 난이 앞에 지며 이 삼체돌아 위체 낙지경무 공개로 내 가진 양념 호구하로 호산채 호산이 수건비나리 녹돈채 반난냥 우주루루루루룩 드러워 형동안 노뱅산묻 부채 화루한 계란을 포개어 우땅지를 띄우기 길게 들띄워라 복복으로 다 형해 당 호도독 호도독 배추리 당 손등 없네 세뇨 말고 남의 세뇨를 들여라 포기한 양념을 덮고 찌고 말이나 기름에 간 약국에다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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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주 좋은 술을 과잔에 가득 부어 어시오 시숙님 팍주요나마 약주 한잔 잡수시오 이놈이 채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야 강보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성질을 대강 알다시피 내가 남은 소대상에 가서도 곤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다 그러니 재수 콕에 입힌 김에 곤주가 한잔을 시켜라 흥뽑 마누레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오시오 시숙님 여보 여보 아주 한잔 재수 들은 곤차가 축구는 지 어디서 보았고 축구는 지 어디서 보았고 축구는 지 천국 자세를 그만하여 나도 못하진 쌀과 도지 이긴 마가 움직인 수 전국 자세를 그만하여 엉뚱한 사람 지운 날이 자식들은 없애운 거 방울탕하여 나고들은 이란 오그들어도 못이